날아갈 듯 좀 추러가 해 괜찮아요? 좋았어! 지금 제 거 방송 시작했어요? 좋았어! 좋았어! 이거 어떻게 막아? 뭐야 이거 여러분 저 여기에요 얼굴 크게 해줄 수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게임을 시작해볼텐데요 자 여러분 내가 수준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것이 은하캠 저희 오디오가 이중으로 들어가시네 지금 시작하는거에요? 어? 저 일단 말하자면 레디? 레디? 레디하래 저 일단 말하자면 서든어택 진짜 못해요 나는 저 진짜 서든어택 하면서 정말 못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조금 기세가 좋았거든요 왜? 언니 선영이가 서든어택은 손목 스냅이래요 손목 스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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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네 손목을 프로모 너 왜 레디하네? 했어 했어? 들어갔잖아 어? 어 들어갔다 와 나악 나와 아 으 이건 앨드도 안 julio 아..뭐야! 누가 다 죽었어! 매니저님은 왜 죽었어요? 매니저님은 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너 지금 내 목소리.. 나와라! 아 죽어! 나 다 죽였어! 오 대박! 아 딴처럼 죽였어! 근데 난 죽었어! 아 정답! 정답! 정답 죽여! 아 꽁지 엄마님! 좀 자비를! 꽁지 어머님! 이거 뭐야? 이거 나야? 이거 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이거.. 쌤! 왜요? 그리고 이거 매니저님이 나 지금 나의 풀이 되는 건가? 지금부터.. 짠! 짠! 아.. 아.. 아 매니저님도 지금 내 부분인 거야? 어.. 재미없어요.. 어..어.. 메니저님 칼이 되게 멋있다.. 칼이 되게 컬러풀하네.. 메니저님.. 메니저님 혼자 있는 거야? 메니저님 혼자만 살았어? 오! 메니저님 꼭지 엄마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거는.. 내가 킬 하나를 했기 때문이야! 어.. 목표를 완수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오..이건.. 아.. 어.. 아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와? 아니 아니 없었다가 갑자기 나왔어 왔다 여기 왔어 갑자기 갑자기 나왔어 아 마이 갓 왜 다가서 잘해요? 왜 이렇게 못해요? 아니 꽁치..꽁치 어머님 너무 잘하시는데? 꽁치 어머.. 꽁치 어머니 너무 잘하셔 꽁치 어머니 너무 잘하셔 나와라 내 눈이 죽었어요? 내 눈이 죽었어? 큰일 났다 이제 아 누가 야야야야야 꽁치 엄마 꽁치 엄마 누가 죽였어? 아 랑동스 와 무거워 이거 너야? 나다다다다 죽였지? 안 죽어 아아악 야야야 너 되게 귀찮은데 느낌이 앗 어 애교 포털이래 이수를 타니 애교 포털이래 어 뭐야 와 꽁치 엄마 완전 에이스야? 꽁치 엄마 킬 다섯 번이세요 꽁치 엄마 송주 어머니 빨리 윈도우 빨리 윈도우 난 이렇게 했냐 멜드님 아 멜드님 아 왜 앞으로 가고 뭐 그래 아 아 죽였다 아 나도 죽었다 아 나 딴짜보 두 번째 죽였어 정말 이건 기분이 아하하하 딴짜보님? 딴짜보님은 내가 가만히지 않으세요 내가 본격 마트를 하겠 으하하하 제발 이 타고 죽어 하하하 아 죽였어 아 꽁치 엄마 아 우리 우리 4대1이야 아 아 매니저님 좀 잘해봐요 하하 매니저님 하하 아 총 아 피서했어 뭐야 이거 어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냐 뭐야 여기가 총 튀어나와잖아 여기 곧 꽁치 엄마가 나오고 아 뭐야 아 꽁치 엄마 아 꽁치 엄마 하하하하 꽁치 엄마가 당구쳐 죽여요 꽁치는 귀엽지만 어머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셨군요 꽁치는 사라수록 꽁치기 멍멍이지만 이거 게임이름은? 서든어택입니다 게임화면이 이상하다고? 왜 이상해요? 나 아까 못나봐 해보면 이상하대요 와아아아아아악 헤드샷 빠개빵야 헤드샷 빠개빵야 헤드샷 빠개빵야 나 잘하나봐 나 잘하나봐 내가 제일 많이 죽었어 진짜? 다 죽여버리면 되는거야 댓글 댓글에 아무래도 은아는 총게임하면 안될 듯이란데 그럼요 제가 마음이 여리 딱히 해서 저는 총을 못쓰지 못해요 와우 와우와우 은아는 지금 화면상의 문제로 지금 여러분을 잠시 후에 완성해주세요 어 됐다 자 이제 의사가 간다 우리 팀 살아있나요 다들?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랑풍스가 나도 죽였다 저... 제가 죽는 모습 너무 단인하네요 쌤얼굴요? 쌤얼굴 되게 여기도 많이 나왔어요 은하 누나 킥뜨는 게임 해야 될 듯 렉 가만 안 돼요 우리 진짜 못한다는데요? 우리 진짜 못해 수리탄 어떻게 던지는 건데? 수리탄 어떻게 던져요? 4번을 누르고 3번 누르고 이렇게 4번 누르면 그냥 던지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클릭하면 던져요? 응 클릭하면 클릭하면 돼요? 준비 완료! 다시 다시 와 여러분 오늘 얼굴 포기 방송이에요 하하하하 열심히 우리는 게임을 이 틈을 타서 저는 응 다시 이제 태연! 여러분 게임을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잘 나오죠? 여러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렛츠기릿!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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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못하는 거 뭐야 나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해상도 말려 어 뭐야 이거 왜 막 썼어? 아 이거 어려워 목표물을 사서라는데 아 나 아까 아까는 메이저님 따라가면 되겠지? 메이저님 메이저님 나 이거 예전에 연습했을 때 저를 무자비하게 저를 무자비하게 헤잉 으흐흐흐흐흐 이렇게 하면 맞을 줄 알았는데 정말 왜 요거지나? 뭐 이거 신비야?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신비야 지금? 하면? 와 신비가 아직 살아있군 어! 뚫었다! 맞습니다 파이어 인 더 홀 엇 엇 엇 이제 우습 예 무섭니까 후퇴할게요 뭐야됬다 여기 다리만 나와있어 벽에 너무 잔인하다 여기 어디에요? 뒤로가라 뒤로 근데 해상사운드 우리 베이블리 보고있는거 아니야 해상사운드? 어! 뭐야 와 여기어졌다 아 아 동지호모니 히히히 뽕뚜어머니 콕 뭐야 왜 내꺼 안 움직여요? 게임 받아요? 자, 지나가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쉽사리 죽지 않겠어 이번에는 여기 또 있나? 왜 자꾸 그렇게 좋아? 놀이다 무서워 오 신비 와 나 지금 아니구나 어시스트구나 내 목소리 왜 자꾸 나오는거야? 이거 빨간거 옆에 쓰면 그쪽에 독이 있다는거구나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나오는거야? 어디서 나오는거야 지금?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나오는거야? 어디서 나오는거야 지금? 내 목소리 너무 나와 무슨 물총 우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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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니저님 뭐냐 어 네 명이나 죽였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대박 완전 좋다 왜? 여기 누군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그러기에 너무 잠잠 어? 누구 죽어 왔다 우리? 어? 와 나 죽였어 공점이! 공점이! 아! 왜? 이게 엄청 돼? 나 누가 머리를 와 몸통 쏘면 못 죽어요? 무조건 아 무조건 머리를 쏴야 돼? 아 몸통 쏘면 안 죽어? 아 이게 그 머리를 쏘면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머리를 내가 날려버리겠어 나와라! 흠 무서워 무서워 아 진짜 어디갔어? 있었는데 없었어 아 뭐야! 아니 무슨 순간이동해요 스트레칭 파는 거야 아 이거 예면 안 된대 이거 아니 순간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뭘? 아 아 어디서 온 거야? 와우 오 신기 아 아 아 너 너무 무서워 나 나 나 레게 어 무서워 난 애기 싫었대요 왜 이렇게 죽었어? 어 뭐야 이렇게 비당하게 죽기야? 어 신비야 혼자 남았네 신비가 서글어택 영재에요 영재 어 신비 꽁자마자 아 꽁자마자 꽁자마자 아 뭐야 대리님 되게 못하시네 자 자 은하가 갑니다 왜 A에서 자꾸 만나대 그만 만나 와 B사이트 뭐 낙다네 이속 하자네 와 와 와 나 안 죽고 다 죽었다 와 매니저님 매니저님 짱했네 매니저님 오 장난 아닌데 나 어디 가니 아냐 아냐 은하 못했어 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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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못했어 응 못했어 응 아니야 이거 못했어 아니야 난 저거 보여주는데 셀프 쳐도 돼요 아 진짜 아 진짜 자본다 머리를 어 아 어 딴찔벙 딴찔범베 간일 엎 엎 여러분! 누나 잘하고 있죠?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 완전이다! 진짜 저거 집중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못하는 이유는 저의 목소리 때문이에요. 그만 이해해! 안 돼!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서 죽었어요. 클릭이 뭐예요? 클릭하고자. 잘하고 있어요! 신비야 더 잘한다! 머리를 맞춰야 될래요? 난 왜 머리를 맞춰? 조심하지? 오! 예! 와! 우리 이기고 있어! 한 번도 잘했는데 이겼어. 아 뭐야? 아! 끝난 거야? 이겼어? 멍멍 이득이라 하나요? 와! 여러분 우리 팀 잘해요! 와! 뭘 붙은... 아! 와! 마우스가 빨라진대요. 뭘 누르면. 근데 그게 왜 없지? 아! 근데 왜 얘 지문당... 뭐야 왜 나오는지 아픈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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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차 범이야 왜 우리? 우리 팀 딴차 범이랑 바뀌었어. 팀을 바꿨어요. 헉! 근데 저희 딴차 범이랑 팀이죠? 그럼 우리 진짜 답이 없는데요? 딴차 범 못하잖아! 아니 다시 해도 딴차 범 못하잖아! 아! 딴차 범 못하잖아! 딴차 범! 그냥 놔줬다고... 왜 딴차 범! 딴차 범! 싫어! 아! 팀이 바뀌어서... 아! 팀이 바뀌어서... 공주 엄마... 에이스... 공주 엄마 에이스... 어!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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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여기 서! 아! 아! 그렇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뭐야 우리 다시 팀 왔어? 왜 우리 팀이 왔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 아! 빨리 뭐야! 우리 팀 빨리 누구 왔어요! 왜 왜 왜... 뭐하는 거야 이게! 우리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다 시작하자고! 이거 이미 1라운드 졌다 이미 이거! 이거 끝났다니 끝났어! 신이 어디 있어! 다시! 나가기! ESC! ESC! 아이... 잘 안 왔어! 와 진짜 여러분... 다시 시작! 오세요! 아! 딴지 아파! 말고! 아! 딴지 아파! 공주 엄마! 공주 엄마! 아! 아니 공주 엄마 말고 매니저님이 오세요! 준비 완료! 와... 힘들어? 아! 랑덩스 혼자 게임 중이시네? 와! 랑덩스 갱플! 은하 너무 못해 못해! 아! 평화주의다! 맞아요 저 평화주의다! 여러분! 여러분! 잘하자! 여러분! 여러분! 잘하자! 오빠! 소원이! 어! 소원언니! 소원언니! 안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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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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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예전보다 되게 잘하는데? 어? 나.. 나 혼자 남았어? 뭐야? 유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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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어렵다... 우왕! 우왕! 소원언니! 소원언니! 우왕! 우왕! 아 뭐야 아 나 아 자꾸 옆에서 나 죽여? 내가 안보이는데 솔직히 안보이는데 죽이는 거 반칩 아닌가? 아아 클리스요 에엥 아 자꾸 옆에서 나 죽여? 내가 안보이는데 솔직히 안보이는 거 반칩 아닌가? 없어요 제가 사실 사실 못 죽이는 이유는 뭐냐 멤버들 멤버들의 얼굴은 참 끊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집에 도움이 안 좋은데? 저는 타나 내가 이거 그냥 구해다 했어 비켜! 진짜 꽁주엄마 무조기야 무조 진짜 꽁주엄마 무조기야 무조기야 어? 나 죽었다 어? 나야? 나 왜 살아있어? 게임의 세계라는 어려움 꺼졌어? 진짜 왔다 아 너무 놀랐다 어디에 저기 있죠? 아 죽었어? 자라 미션 실패? 아 미션 실패였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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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자꾸 뜨르세요? 왜! 왜! 잠깐만! 뭐야! 뭐야! 뭐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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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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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장난치겠다! 아아! 아아! 무서운데? 무서워! 나도 수류탄을 샀네! 나도 수류탄을 샀네! 나도 수류탄을 샀네! 아아! 아아! 아무도 안 죽었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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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또 죽었어? 여기 있으면은! 나 왜 죽어 자꾸? 아아! 진짜 어이없!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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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스트리를 하는지 잘해 응 그럼 그럼 아 내 노트북을 가져왔어야했어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져요 으악 아 메이든이 화이팅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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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에에에에에에 어 나 언제 됐어? 수상 보냈다가 언제 킬을 드릴까? 나 죽인 줄 못 면을 줄 것 같아 아 잠깐만 나 왜 술을 타느냐고 와 나 죽였어 딴짜문 진짜 딴짜문은 정말 쉬운 상태군요 아 죽었네 딴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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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망스러워요 계속 움직이세요 말을 많이 했다니 나도 모르는데 죽어 응 안 보이는데 나 죽었어 어 뭐야 아 공지엄마 에이스야 정말 우리팀에 영입하고 싶고 아 공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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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야 고수 일본 안 가실 때 서든하시나봐 공지 안 넘어가지고 서든하시는데 희토 지민아 지민아 진짜 너무 좋아 고수 아 수십장 여기로 돈치지 말아라 이거 조금 나 진짜 나서 물으면 되게 진정 난 수ys 좀 받아줘 진정 어딜 말 with you 저기 똑같이 얼마나 해야겠어 공주이 화이팅! 공주가 어떻게 해야 돼? 아 공주 엄마! 공주! 공주 엄마 진짜! 뭐야? 이거 미적을 원해서 공이 내가 포근을 에잇! 에잇! 에이터 아 뭐야 어? F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F 누르면 뒤도는 건가? 오 오 신기해 아 이거 누가 나 어디가 오 나 죽였잖아 심히 죽었어 포탈이 설치됐때 포탈 어디에 넣었을때 우리가 설치한가? 프로토하는 இர 이거 갑자기 죽는거야 우리 아 아 이거 진거야? 왜 포크를 어떻게 없애는데요? 뭐야? 어 나 5등이야 6등 대체 누구야? 아 포크를 내가 5등이래 6등 누굴 타? 와 무슨 상품을 받았네요 아 못하겠어요 2킬 7대스 진짜 영광스럽다 어 나 방장이네 그게 방장이야? 그니까 개인창고 가면 뭐하는거에요? 왜 다들 창고 갔어? 왜 다들 창고 가야 돼? 왜 다들 창고 가야 돼? 아니야 아닌가봐 창고에 뭐 있어? 닉네임 무한변경이야 아 오 예스 쏙쥐 쏙쥐도 맞는데 못독하라고 나가? 준비 완료해 준비 완료 아 나 이제 이거 재미없어 안할래 아니야 아니야 다음 밤에 소주의 왕모님을 지켜먹고 안돼요 뭐냐 메이전님도 꽤 잘해서 아니 언니는 구독자 호주자로 바꿔줘 아 싫어 딴차범이랑 나랑 맞추자 랑둥스도 에이스야 의심 야 완전 얼마나 좋으면 껍 wig 실패 와 나 퍼스트 킬이야 와 난 잘못도 죽었어 와 내가 진짜 나 이 킬 했다 나 잘했죠 여러분 나 많이 늘었대 나 그 차에 쏘는데 나 아 왜 이래 해 나는 벌써 두 분 해줬어요 시작된 지 벌써 두 분 해줬어요 잘하셨다 누나 잘해요 맞아요 저 사실 레이스 탔어요 왜 같은 친구끼리 그래 왜 해 뭐야 어떻게 이겼어 와 나 지금 1등이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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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답이 은하 나는 1등 통답이 은하 나는 칼을 더 잘 뜨나 봐 나는 나는 서든어틱의 킬러 지 프렌 은하 기억해라 나 서든어틱의 새로운 강자 치는 강자 아 서든어틱의 킬러 왜 그런거야 아 수리탄 제일 진짜 아 수리탄 던지지말라구 아 수리탄 던지지말라구 나 진짜 갑니다 이거 내가 죽일 수 있어 아 근데 내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어 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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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지가 염지 하면서 뛰고 있어 염지 죽이질라 죽이질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참 많게 비가 껴 죽이질요 염지 와 우리 완전 고순 지금 지금 송주 엄마가 약간 기세를 아까처럼 결심해! 아 왜 내 얼굴을 하고 내 얼굴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 비켜! 비켜! 아 수류탄 누가 또 어디다 놓쳐요? 예! 공점으로 죽었어? 우와! 나 레볼루션.. 뭐라고? 레볼루션 아니었어? 잠깐.. R..E.. 와 나 짱잘한다! 나 완전 보습다 보습 여기 어디야? 그럼 여기 남은 것 같은데 아 거기 남은 거라고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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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여기로 가자 와 예쓰! 아 거짓이야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이게 제일 싫어! 야! 어디 있어? 아 여러분! 나는 진짜 은하템에서 신비의 고함을 보았어 어딨어? 우리 태우는 데 있어? 우리 태우는 데 있어? 아 야! 엄마! 아 잠깐 나 뭐 하는 거야? 오 예쓰! 너 왜 이렇게 시작했어? 오! 여러분! 여러분! 나 지금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아 나 고수인가 봐! 나 잘하다봐! 너무 재밌어 얘 이게 나 이거 뭐야 미쳐요! 너무 재밌는걸? 응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진짜 잘해! 아 좋아! 총알 걸고 있어! 아 지금? 왜? 왜? 우리가 입고 있는 줄 알았어? 유치인트 엄마가 칼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인트! 왜? 너무 고수! 너무 고수셔서 그런게 아니에요! 공지 어머니! 나 지금 아직! 공지 어머니! 공지 어머니! 공지 어머니! 이거 진짜! 좀! 공지 어머니! 진짜! 너무 깜찍적이야! 그냥 기난데 죽을래 보라 솜스 제일 싫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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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예! 와! 우리 이겼어! 대박! 와 나 개인 순위 1등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잠깐만 이거 이거! 언니 뭐야! 개인 순위 1등이야! 언니 나 잘하는데! 도대가 나 잘하는데! 와 은하 캐리했어! 은하가 캐리했어! 은하가 캐리해! 카드 캐리했어! 은하가 완전 잘한다! 은하가 완전 잘한다! 왜요? 아 지금 방장을 위임했어요 왜요? 저 방장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은하가 캐리어 자꾸 백선영이 언니 설명해줘요 나 뭐? 우리 뭐래 뭐라 선영이 고수야? 어 나 저 방장됐어요? 준비하시죠 아 딴지 해보면 준비도 안하네 어 노랑봉스? 어 딴지 여보 어 준비해 준비해! 지금 저희는 사무실에서 지금 게임 중 이번엔 에드팀을 할거라서 왜요? 게임 시작! 해보고싶어요 케이터 바꿔요? 어 나 예린 언니 할래 약간 나 저 지금 게임 입장중인데 나 예린 언니 뭐야? 왜 나 빼고 백게임을 해? 나 어디다 시켜? 몰라 잘못 눌러버렸어 멈췄어요 저 지금? 멈췄어요 저 지금? 어 렉스! 렉스! 여긴 어디라는가? 멈췄 버렸어 멈췄 버렸어 빨리 일어나세요 어 됐어 어 됐다 됐다 됐어요 아 이거 또 전에 예전에 이거 연습할 때 했었는데 오! 엘헤허 이리 아 되게 매니저님 잘 뛰시네요 나 여기 싫어 오 진짜 너가? 어 뭐야 소원언니가 나 죽였어 아 우리 백어팀이어서 그렇구나 웃으면서 날 죽였어 대박 신비캠에서 은하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상관없다 아 꽁찌엄마 좋네 우와 폭탄있다 나 꽁찌엄마 봤는데 뒤에서 날 죽였어 웃으면서 있다고 막 웃어 되게 오 1등이야 신비 왜 없어졌어? 잘 죽였어 yeon 빨라 진짜 얼마나 차신 나요? 야 이런.. 아 또 휘팟 주세요! 고이! 귀여워!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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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란도스! 어떻게 칼만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어? 뭐야? 아 나 자꾸 파박힘 우리팀 같아 못 박히니까 아 대박 아 진짜 몰라 어 뭐야 지금 제가 윈도우 뭐 다시 업데이트 업데이트 대기 아 솔직히 저거 하신거야? 아 잠시만 아 다들 번총은 안쓰는겨? 저거 뭐할거에요? 안좋아요 근데 왜이든지 카이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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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나 꽁지엄마 죽었어 죽였어 A로 가여있을까 B로 가여있을까 아닌데 우리팀이네 어디있어요? 어디에 저기있죠? 아 뭐야 여기 어딨어? 어 우리 편안하게 살다봐 어 여기 운이야? 어 나 지금 떨어질거 같아 어디있어? 어 됐다 아 아 죽었어 어 살아있어? 너 왜 흔들고 있어? 어 아 아 아 아 정말 아 엔홍 스크립 심장이 엔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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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 써든 잘하세요? 어디 어디 써든 잘해요? 어디 써든 잘해요? 엔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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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근데 듣고있어요 완전 엔홍 엔홍 아 우리 좀 조용히 해봐 우리 우리 작전을 저기서 엔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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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g 스파이 어려워요 못하는데 아 있는 것보다 정리 했을 때 상洗 요 눈빛 아이FC 구멍 Collegiate 미션 성공인거야? 이번에는 내가 또 한 활약을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어요. 근데 여기 길을 너무 모르겠어. 어 이렇게 일어나서. 삐로가? 언니 근데 뒷자로 없대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래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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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슨 보다 오케이 레슨 보다 안 돼 미래거티브 뭐라고요? 다녀야 해야 돼요? 예비 넘어져야 돼 에너이터 맞춘 거야? 맞춘 거야? 뭐야? 어디있어? 옲 나 왜 사람이 없어? 끝 руг 어 아 씨 동안 무허가 쌌 무허가 쌌 odie 난 맞섭는데 어디로 가야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엔소 무서워 너가 할 뻔했어요 예! 어디 가요? 이제 가요 아니 나 꽁지 어머님 죽였어 예! 와! 와! 예쓰 10m 없어졌다 아닌가? 괜찮은데? 파이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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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 오! 놀아주기 세상에 제일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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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왜 죽였지? 누굴 죽인거지? 나? 딴짜 아빠 아니야? 어 딴짜 아버지 죽였는데 왜 죽였지? 아 뭐야! 나 진짜 노란색으로 죽여야 돼 앞으로 아니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노란색으로 가고 가야해 죽은 수 있어 난 딴짜 아버지 난 딴짜 아버지 가자 아니야 에잇 와 나 짱잘해 언니가 다 죽였어? 어 나 두 명 죽였어 랑뚱스 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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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고 계세요? 웨이님? 왜 놀고 계세요? 웨이님? 와! 말로 하지 마세요 웨이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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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번호 좀 해서 넣는 거야? 짱! 그럼 딴 사람들이 번호 풀면 풀 수 있는 건가? 저거? 히트 할 수 있는데? 와 나 구멍이래 어 뭐야! 기훈이한테 전화 왔어! 어떻게 몰라? 아 자! 아 지금 V LIVE 중이야 알고 전화했어? 아 그래? 그러면? 어? 뭐라고?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 그치! 그 게임 안에서 나오는 목줄인지 어차피 목줄인지 공간이 안 돼요 아 진짜? 언니는 이거 아오! 아오! 아니야 아니야 그치만 이제 우리 캐릭터를 안 쓰는 걸 나는? 언니 지금 저 타고 해서 전화했잖아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그래요? 나 완전 에이스야 야 지금 개인승이 2등이야 또 이겼어 우리 또 장난 아니야 지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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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우리 이제 마지막 판이래 예원아 열심히 응원해줘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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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조용히 끊어 시끄러워 엄지의 응원을 들었으니 이제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야 엄지의 응원을 들었으니 엄지로 캐릭터를 바꿔요 뭐야 내 슬리퍼 엄지야 언니가 열심히 해볼게 준비 완료 공장만 땅 짜고 준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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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준비 완료 에이보급 하시조라고 진짜 땅 짜고 싶어서 소통하고 신비가 너무 지쳐 보이더라 여러분들 지치지 않았어요? 저 완전 할 것 아니야 내가 져서 이런 게 아니야 뭔데 빨리 합시다 아 내가 내가 레디? 아 레디 오케이 미안 여러분 노랑동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동수? 난 꽁지엄마 꽁지엄마 꽁지엄마님이 칼을 들고 칼을 들고 자 여러분은 게임하시는 것보다 저희 회사 주동들이 있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꽁지엄마님이시고요 현지의 아버님이 송이야 어 뭐야 나 누구 누가 죽었어? 뭐야 어디서부터 왔어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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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딴지 아버님 어 뭐야 어 뭐야 구리가 레디지 지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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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아이고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구루팀 저리 가요 구루팀 저리 가요 더 나아요 더 나아요 더 나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잇 미안해 뭐야 이거 유주 아니야? 어 뭐야 저 이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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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잇 선제도 첫째 하얀 후라이 사벤턴인데 레이더님 서벤처인데 레이더님 나는 이 A보급 백필러 은하 난 A보급은 무겁다 무겁다! 아 자꾸 뚫어졌어 저기 저건 그냥 술통이야 아 뭐야 나 죽었어 왜 죽어? 여러분 괜찮아 난 노래도 있어 너 준비 잘하고 있는걸? 너 무슨 인생의 숙적하나만 난 노래도 있으면 해치우네 탈려라 탈려라 뭐라고 해? 다음 컷으로 한거야? 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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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 прогmar 이 공중 탈볼 탈루 탈루 goddess 진짜 이거는 저희 토보인 저희한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난 오늘 2주일 본문 세 번째 서든인데. 나 첫 번째. 공정호 님. 공정호야? 자비가 없으시네요. 어 뭐야.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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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 유주! 유주. 유주! 유주! 다운로냐? sacene度! 유주!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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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삼수! 거쇼 serge잔 남았어? 거기? 저기 딴 자ingle 밖에 안 남았어? 대박. 대박, 범이야. 오 죽었어. 와 매니えっ 정말 잘한다? 일주차단하다. 미차단 남침 what is. 이거 딴좋아보면 내 생각엔 우주기야 왜 처음 해봤어? 딴좋아보면 그 우주기야 다음은 우리 쌍게임 하자 아 나 거슬리 탔는데 나 왜 이걸 어? 짜증나요? 왜 짜증났죠? 아우 진짜 멋있다 아우 진짜 멋있어 아우 진짜 멋있어 아우 죽었어 아우 죽었어 아우 죽었어 아우 죽었어 들어와 왜 아무것도 들어가라고 저거 들어가라고 저거 막 쏘고 있네 들어와 나 노란 봉투 죽었나 어? 뭐야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죽었어?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진짜 어이없다 이거 저거 써달라고 너무하네요 슬비는 가만히 서있었을 뿐 어 나 바다 죽었잖아 내가 죽은 게 있었다고 했잖아 와 근데 딴좋아보면 왜 진짜 죽었어 너무 죽었어 그게 너무 높은가봐 어 지금 이거 듣고있나봐 아우 진짜 딴좋아보면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나는 너무 웃겨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말한거야 아냐아냐 내가 아카판에서 내가 잘했듯이 딴좋아보면 그냥 잠깐 운덩게 걸리는거지 지금 이러다 또 줄었으면 안 되겠지 줄었는데 우린 아카만 아 את 낫자고 나도 dachte 담쟋아보면 깐지금은 진짜 이런식으로 할거야 우리 같은 난 rap 아gli arnos 쏘var 아 이 항상 된다 ilsson beisite beisite 돌진 베이징이 돌진 개돌 유지 유지 개 돌 유지 점프는 하면 더 교란을 할 수 있나요? 안 맞아요? 아 우리가 안 맞아? 음.. 오 마이 갓! 아우 나우 와 던져봐 왜? 왜 저래? 나 왜 못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다 꽁지 어머님께서 맞아 신도 용기 있는지 너무 웃겨 안 돼 어디라도 늦어 아 네 왜 이렇게 사러? 진짜 내가 오시스트 해줄게요 내가 총알 바치고 되겠어 지금 누구 가본거야? 아니가 싸움 노랑 노랑 기멍이 왜 이끌어 노랑 토스트 뭐지? 성민 언니 노랑도스는 저희의 항상 sú bonus 으왜 사라졌어? 텔레포트까지 빅다 아우 힘들어요 나 다들 잘한다 왜 내가 총 쏴인거 같지? 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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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뭐야? 아, 우리 아니죠? 아, 우리 아니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뭐가 뭐가? 나도 신비처럼 용직해 는 그리다니 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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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의 다리가 지금 신비지만 예린 언니 아, 너무 웃기다! 어떻게 나만 잡았어? 아, 수류탄 잡았어! 어? 귀엽다 엄지가 죽었나 봐, 지금 아, 나 엄지가 죽었어 자 내가 이제 안 봐준다 이게 마지막판이에요? 네 이거 내가 이제 안 봐준다 우리도 수류탄 던지는 않나? 우리, 우리 던져도 돼요? 근데 저거 못 던지니까 메시님이 좀 던져주세요 아아악! 안돼 안돼! 신비야! 아, 살려주세요! 수류탄 한 번밖에 못 던져요? 여기 이제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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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죽었어? 왜? 어떡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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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지금 그때 마셔 죽였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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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혜정 분들 밖에서 진짜 좋아해! 아악! 대박! 지금 밖에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소리가 아, 여러분 진짜 아, 여러분! 아, 여러분! 행복한! 아, 여러분! 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무리 어떻게 하지? 아,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네! 저희야!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놈이너로 보낸 누나! 오늘 게임은 아, 나 기다려봐라! 이거! 진짜 웃겨! 근데 얼굴 좀 짜증나! 아, 딴차 봄이다! 딴차 봄! 왜? 딴차 봄 왜? 딴차 봄! 아, 딴차 봄! 딴차 봄! 가만 앉아! 낭섭스! 아, 너 낭섭스! 겁나 싫어! 딴차 봄 막 웃고 있어! 딴차 봄 뭐해! 딴차 봄 웃고 있어! 같은 척! 여러분! 저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목이 아플 뿐이다!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나 내 못 가면 그럴 것 같아 목이 없네 네, 괜찮아요 언니, 그럼 우리 각자 달리에서 마무리하자 그래도요, 아직 여러분, 오늘 게임은 나름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네요 아, 근데 너무 저 목을 잃은 것 같아요 식사하셨냐고 물었는데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맞아요, 이제 먹으러 갈 겁니다 신비랑 저는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으니까 빵애빵애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미국 끝이구나 속성을 찾았어요 탕탕탕 여러분 언니, 우리 처음 찍은 잘한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로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위로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칭찬 거절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신비한 오락사전의 게스트 은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오락사전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요 또 다른 스페셜 방송이 있을 수 있나봐 뭐 좀 이렇게야, 여러분 오랜만에 신비한 오락사전을 해서 너무 좋았고 처음으로 오락사전에 이렇게 게스트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는, 다음에도 서든으로 올지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든을 한다면 은하 언니를 좀 데리고 올게요 아, 그래서 서든하면 우리 같이 하자 시행을 좀 길러서 그래, 우리 서든할 거면 그 전에 PC방 한번 가야돼 맞아 맞아 오늘 가면 오늘 가면 내일 다시 이거 하려면 식사는 PC방에서 어우, 그거 좋지 요새 PC방 되게 장난 아니잖아 어우, 좋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했었고 요즘 날씨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태풍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맞아요 바람 많이 문자가 아까 되게 어마어마하게 오는데요 그런 문자 오던데 여러분, 집에 집에 계세요, 집에 여러분, 몸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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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은하였습니다 빠빠이 언니 하나 둘 셋 하고 춤출 거야 네 어떻게 꺼야 돼? X 누르면 돼? 키피니쉬 키피니쉬 아, 여기 있군요 키피니쉬 하나 둘 셋 이봐 annen которых